의사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본인이 이미 답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3년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불면증을 엄청 심하게 앓고 있어요. 이게 다 남편 때문이에요. 왜 남편? 남편이요, 잘 때 코 골고 발로 차고 아니면 옆에서 계속 스마트폰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따로 주무세요. 남편이 불안해요. 남편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남편 너무 제가 옆에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남편이 불안한 걸 참으실래요? 아니면 본인의 불면증을 참으실래요?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 제가 아직 30대밖에 안 됐는데 예전에 진짜 암기 왕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글 읽고 이렇게 뒤돌아서면 바로 생각이 안 나고 머리도 멍하고 어지럽고 누우면 잠도 안 와요. 다음날 좀 푹 잤다 싶어도 다시 자리에 앉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불안하고 진짜 이 나이에 쓸모없는 인간 같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브레인포구 맞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만사가 귀찮고 항상 피곤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뭐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으신가요? 사실 본인의 생활을 들여다봤을 때 다 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병원에서만 꼭 병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뇌의 문제, 뇌의 질환들, 자유신경계 이상 이런 것들로도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딱 맞는 브레인포구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저자는요. 임상심리학자로 질웨버라는 분이고요. 사실 의학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열심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그 중 첫 번째 브레인포구가 뭘까요? 우리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진 이상 세상 모든 만사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죠. 근데 내 개인적으로 일이나 직장, 학교,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산더미 같은 온갖 일을 치이다 보면 갑자기 머리도 멍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핀 것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브레인포구라고 저자가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브레인포구를 겪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뇌에 브레인포구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스트레스가 뇌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서 우리가 자유로드롭을 탔을 때 맨 꼭대기에서 떨어질 일만 남아있는 그 상태라고 생각해보세요. 몸이 덜덜 떨리고 그 상태에서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이럴 때 우리 뇌에서는 코티솔이라든가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아니면 신경전달 물질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모두 주의력이나 집중력 아니면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안 됐는데 엄마가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갑자기 치매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는 사실 그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력이라든가 주의 집중력, 학습력이 생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시라고 보류를 해드립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거는요. 뇌는 브레인 폭우로 인한 상황을 익숙한 상황으로 되게 편안하게 느끼고 스트레스 요인이 나타날 때마다 뇌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기존 회로만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책으로 돌아가서 저자는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편도를 길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편도체라는 거는 뇌 가장 중추 쪽에 이런 본능적인 뇌, 파충류의 뇌라고도 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껴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중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도체가 과도하게,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들은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두렵고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온 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떻게 하면 편도를 달랠 수 있을까? 편도가 외부 위협을 대응하는 상태로는 머릿속은 흥분되고 특정 생각의 흐름이 반복되는데 이러한 반응을 누그러뜨리려면 생각을 멈추고 신체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자기 돌봄이 뭘까? 우리는 항상 직장에서 목표를 위해서 직진만 하는 달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기 돌봄을 소개를 했을 때 뭐 간단해요. 일상 속에서 하는 거, 목욕, 명상, 일기쓰기, 산책 제가 전혀 하지 않는 것들이네요. 동물 쓰다듬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말고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실천하도록 하자 이런 솔루션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부정적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존감을 위해서 내면의 자아와 한 팀을 이루라는 이런 심오한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한번 적용해서 삶을 잘 녹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저자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즐거움과 기쁨을 들여놓을 여유 공간을 만들으라는 거죠. 스포츠라든가 다른 가족이나 연인과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남겨두면 브레인 포그와도 이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세 장에 다 요약을 해주셨어요.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애정거린 말을 자꾸 되뇌어주시고요. 자꾸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그때 어떤 걸 했을 때 즐거운 시간이었는지를 떠올려보고 내 삶에서 좋은 점을 모두 적어본다. 내 편이 되어준다라는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 개발서라는 느낌이 강했고요. 만약에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안 됐다면 병원에 와서 저를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